안녕하세요. 기상천외한 일로 저세상 문턱을 밟을 뻔했던 60대 여자입니다. 모골이 송연해진다는 말 아시나요? 털과 뼈가 오싹하고 쭈뼛해진다는 뜻으로 그 정도로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주로 쓰는 말이죠. 그리고 전에 실제로 과장 하나 없이 모골이 송연해짐을 생생하게 느낀 적이 있어요. 몇 년 전 제게 일어난 끔찍한 일로 인해 말입니다. 그때의 충격으로 한동안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됐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불안함이 남아있다면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는 게 아닌 배출해낸다는 느낌으로 글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상담 당시엔 아예 그때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 말을 듣는 신용만 했는데 여태 그 일로 가끔 악몽을 꾸다 보니 이제야 그 솔루션을 실행해 옮겨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왕 글을 쓸 거 평소 즐겨 듣던 사연투브의 사연으로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 이렇게 사연 신청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소름돋고 끔찍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겐 두 아들과 막내인 딸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14살 때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며 저는 혼자서 삼남매를 키워야 했죠. 다행히 남편이 남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기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경제적인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흥청망청 쓸 정도의 재산도 아니라 저는 아끼고 아끼며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대학까지 보냈어요. 애들이 공부할 때 저 또한 놀고만 있지 말자 싶어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당당히 시험에 붙은 이후엔 부동산을 차려 돈을 벌기 시작했죠. 세 아이 중 둘째와 막내딸은 공부를 특히 잘해 둘째는 명문대를 졸업 후 회계사가 되었고 막내딸 또한 서울에 이름 있는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반면 큰아들은 지방에 대학을 나와 서울의 평범한 중소기업에 취업했죠. 하지만 둘째와 막내는 배려도 잘하고 성품도 착했던 큰아들을 마지로서 항상 존중했고 가끔 직장 이야기가 나오면 기죽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큰아들 또한 동생들과 우애 좋게 지냈어요. 저야 뭐 자식들이 무탈하게 자라 한 사람의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 세 아이가 똑같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랜 기간 연애를 했던 둘째는 나이 서른둘에 자기 형보다 먼저 회계사인 작은 며느리와 결혼을 했어요. 채린이 나이도 있고 그쪽 부모님들도 내심 기다리는 눈치라 더 미룰 수가 없었어. 형이 먼저 가야 하는데 미안해 형. 넌 별개 다 미안하다. 됐어 인마. 그리고 나도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 진짜? 누구? 얼마나 됐는데? 우리 회사 격리 보는 사람인데 항상 나를 북돋아주는 좋은 사람이야. 같이 있으면 내가 괜히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아서 힘이 돼. 아직 만난 지는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너 결혼하면 나도 슬슬 내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할까 해. 그렇게 둘째가 결혼한 지 1년 뒤 큰아들 또한 서른다섯의 나이로 결혼을 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한 후 호라보지 아래서 외롭게 자랐다는 큰 며느리는 처음엔 북적거리는 집안 분위기에 어색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며느린 같은 며느리 입장이어서 그런지 큰 며느리를 계속 챙기더라고요. 특유의 친화적인 성격으로 먼저 농담도 하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풀어갔죠. 이대로면 며느리들까지도 잘 지내겠다 싶어 안심하려는데 어느 날 저는 주방에서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서, 혹시 나한테 뭐 우월관 같은 거 느껴?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형님? 그렇잖아. 솔직히 손잇사람은 좀 어렵게 돼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동서는 무슨 편한 부하직원 대하듯 나한테 농담 따먹기나 해대고 있잖아. 처방님하고 동서 둘 다 회계사라고 중소기업 다니는 내 남편이랑 난 무시하는 거지? 동서는 집안도 좋은데 난 가난하고 자식한테 별 관심도 없는 홀아버지밖에 없다고 완전 아래로 보는 거잖아? 말만 형님, 형님 하면서 형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전 어머님도 이렇게 편하게 대해요 제가 뭐라고 형님을 무시해요 그리고 저 형님 어머님이 안 계신지도 몰랐어요 그래도 오해하셨다면 조심할 테니까 기분 푸세요 걸리니까 오해라고 발뺌하긴 동서 진짜 여우다 거기까지 듣는데 이건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큰며느리가 진짜 오해를 한 거든 뭔가 꼬아서 생각한 거든 간에 이런 문제는 초장에 잡지 않으면 집안에 균열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전 뒤에서 조용히 헛기침을 해 인기척을 내군 절 보고 당황한 두 며느리의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큰애야, 내가 의도치 않게 너희들 이야기를 들었다만 네가 뭔가 오해를 해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구나 작은 애는 정말로 나에게도 우리 애들 모두에게도 너한테 보인 모습 그대로 행동한단다 하지만 둘째야, 너도 네 형님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고치는 게 맞다 앞으로 서로 오해 사는 일 없게 예일 지키며 대하는 편이 좋겠구나 솔직히 작은 며느리가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큰 며느리가 괜한 자격지심에 억지로 꼬투리 잡는 거로밖에 안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큰 며느리가 말하는 걸 보니 제가 작은 며느리 편을 들면 자격지심에 불을 붙이는 꼴밖에 안 될 것 같아 최대한 평등하게 상황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죠 큰 며느리는 입을 삐죽이며 알았다고 대답했는데 표정을 보니 진심 없는 대답이라는 게 확 느껴져 저는 앞으로 집안의 잡음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예감은 딱 들어맞았어요 이후 큰 며느리는 사소한 걸로 자꾸만 작은 며느리에게 경쟁심을 느끼고 시비를 걸더군요 어머님, 어버이날 용돈이에요 작년처럼 선물을 살까 했는데 사람들이 최고의 선물은 현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선물 고르기 귀찮았으면서 핑계는 어머님, 이거 백화점에서 산 스카프예요 그리고 저도 용돈도 따로 챙겨드리려고 했거든요 진짜예요 차에 두고 와서 이따 저녁에 드릴게요 임신 축하한다 둘째야 그렇게 애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소식이 오는구나 동선, 나보다 결혼은 빨리 했는데 임신은 석 달이나 늦었네 사람이 심보를 곱게 써야 애도 빨리 들어선다는데 나보고 반성 좀 해 큰 아들은 왜 그러냐며 큰 며느리에게 눈치를 주고 작은 아들은 차마 형수라서 화는 못 내고 표정이 굳어져 있고 착한 작은 며느린 도리어 그런 작은 아들을 참으라는 듯 다독이고 막내는 질린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도가 지나칠 땐 큰 며느리에게 제가 직접 주의를 주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이러니 저도 슬슬 짜증이 나더군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물 다 흐린다고 좋았던 집안 분위기를 망치는 큰 며느리가 불편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뒤 아들을 낳고부터 큰 아들은 헛바람이 잔뜩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저 진짜 좋은 아이템이 생겨서 회사 그만두고 사업에 도전해보려고요 근데 지금 모아놓은 돈을 다 끌어다 써도 자금이 조금 부족하네요 집사람도 애 낳고 일 그만둬서 자꾸만 돈이 줄줄 새요 그런 상황에 무모하게 사업을 시작한다고? 이건 진짜 무조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제 나이가 벌써 37인데 더 늦기 전에 저도 제 인생 걸고 도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설마 어머니도 다른 사람들처럼 동생들에 비해 제가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야? 아니 왜 이야기가 그리로 튀어? 그런 거 아니면 부탁드려요 저 진짜 잘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박봉 받으면서 상사한테 굽신거린 인생 살기 싫단 말이에요 예? 어머니 당장 노후자금 급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 그만두시고도 가지고 있는 2층짜리 건물 월세로 넉넉하게 사시잖아요 당장 쓸 데도 없는 돈으로 큰아들 한 번만 밀어주세요 학창 시절에도 용돈 달라 한 번 자기 입으로 말해본 적 없는 애가 그렇게 부탁하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8,5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애들 결혼자금 다 대주고 저도 부동산 하며 모은 돈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들이 인생까지 걸고 도전을 하겠다는데 부모로서 그 정도도 못 도와주겠습니까? 그렇게 큰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큰 며느리는 지나치게 잘난 척을 하더군요 서방님하고 동서는 대기업 회계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봤자 일개 직원 아닌가요? 회계사면 뭘 한담? 어차피 상사 눈치 회사 눈치 보는 똑같은 직장인인데 제가 남편 회사 몇 번 가봤는데요 확실히 회사는 작아도 사장이 짱이더라고요 난 귀엽고 신경 쓰지 말래도 직원들이 사모님 사모님 하면서 어찌나 제 눈치까지 보던지 미안해서 제가 롤캑을 두 개나 사주고 왔다니까요 먹고 힘내서 우리 남편 회사 위에서 더 열심히 일해달라고요 이게 바로 높을수록 본을 보이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아니겠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한다는 뜻이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닌데요 어찌나 뽐을 내던지 막내가 얄며 죽겠다는 표정으로 한마디 하자 작은 며느리가 몰래 막내의 다리를 툭 치더라고요 괜히 건드렸다간 더 피곤해지니 전엔 자꾸만 재수씨한테 자격지심 느껴서 사람이 꼬였었는데 제가 이렇게 사장이 되니까 아내가 길을 많이 핀 것 같아서요 저래 봬도 저한텐 좋은 아내입니다 저한테 사업 권유하면서 전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준 것도 바로 저희 집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믿게만 보지 말아주세요 아들의 말에 그래 둘만 잘 살면 됐지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의 그 모습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고작 2년 뒤 큰아들의 사업은 겨우 빈망 면한 채 폭삭 망하고 말았거든요 그때 큰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큰 며느리와 함께 절 찾아왔는데 저는 아들이 저에게 빌린 돈 때문에 온 줄 알고 이렇게 말했어요 애썼다 뭐든 첫술에 배부르기 힘든 법이야 실패를 발판 삼아서 앞으로는 잘 일어나는 법을 배우면 된다 애써 도와주셨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그리고 저 사실 돈 이야기 때문에 왔는데요 그래 나한테 빌린 돈 말이지 갚을 필요 없다 어차피 받을 생각도 없었어 오히려 자식 인생 공부하는 데 도움 줄 능력이 남아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났는데도 아들은 아무 대답 없이 우물쭈물하더군요 그때 전 보았습니다 함께 무릎 꿇고 있던 큰 며느리가 제 아들 옆구리를 쿡 찌르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은 참으로 뻔뻔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그러면 저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뭐? 지금 갚겠다는 게 아니라 돈을 또 빌리러 왔다는 소리냐? 이번엔 진짜로 갚을게요 어머니가 방금 그러셨잖아요 첫 술에 배부르긴 힘들다고요 저 이번 실패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번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이누아 너 가진 돈도 다 날려놓고 제정신이야? 사람이 가진 것에서 미래를 계획해야지 어떻게 남한테 손 벌릴 생각으로 첫 단추를 꿰려고 들어 하지만 어머니 저 내년이면 마흔이에요 중간에 경력도 끊겨서 다른 곳으로 이직도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차용증이라도 쓸게요 네? 저 이번엔 진짜 목숨 걸고 할 거예요 그래요 어머님 이 사람 한 번만 더 믿고 도와주세요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큰아들 부부는 일주일 동안 뻔질나게 저희 집을 드나들었어요 결국 저는 차용증을 쓰는 조건으로 1억 5천이라는 거금을 빌려주고 말았죠 돈을 받아내야겠다는 마음보단 부모 돈이라도 우습게 알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말입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이번엔 1년을 넘기자마자 사업을 말아먹었어요 그런데 큰아들 부부는 또다시 저를 찾아와 뻔뻔하게도 이번엔 제가 월세 받고 있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해달라고 하질 않겠어요? 너 지금 내가 이제 돈 없다니까 대출까지 받아서 또 사업 자금을 해달라는 거냐? 제정신이야? 그건 내 노후 자금 전부나 다름없어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이 나이에 다른 회사 다시 들어가기도 힘들고 아 그건 저번에 돈 빌려갈 때 이미 됐던 핑계잖아 처음보다도 더 일찍 사업 접은 거 보면 모르겠어? 넌 사업이랑은 연이 아닌 거야 자기 자신이 잘하는 걸 파악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다른 회사 들어가기 힘들면 식당에 가서 일을 하든 막 노동을 하든 네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지 어떻게 반성의 기미도 없이 또 나한테 손을 벌려서 사업할 생각을 해? 사업병엔 답도 없다더니만 아 왜 이렇게 잔뜩 허물이 들었어? 어머님 어떻게 단 두 번만에 아범을 안 될 사람이라고 치부하세요? 어머님 말론 아니라고 하시면서 제 남편이 서방님하고 아가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시는 거죠? 여태까진 운이 없었다 뿐이지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 사람 확실히 사업에 소질 있어요 제가 보증한다니까요? 어머님 지금 괜히 그깟 2층짜리 건물 지키려다 큰아들 대성할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직접 돈 벌어서 뒷바라지 하거라 정민아 내가 부동산 쪽에 있으면서 느낀 게 뭔지 아니? 가능성 없는 땅을 미련 남아서 못 팔고 있는 것만큼 허물 켜는 일도 없다는 거야 아닌 걸 알았으면 대착에 손 털고 다른 길 찾아 나서는 게 진짜 성공할 사람의 자세야 너무하세요 어머니 이 사람은 제 가능성을 항상 믿고 지지해 주는데 어머님 부모가 돼서 자식을 그렇게 못 믿어주세요? 역시 어머니도 동생들에 비해 제가 못 믿어오셨던 거죠? 시끄러워 자격지심이 옮기라도 안겠냐? 적어도 넌 안 그러더니 이젠 부부끼리 똑같이 그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고 있어 상황과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부추기는 건 믿어주는 게 아니라 무책임한 거야 그러니까 어머 넌 더 이상 아범한테 헛바람 넣지 말고 아범 넌 앞으로 사업의 사자도 내 앞에서 꺼내지 마 알았어? 한 번만 더 꺼냈다간 차용증 앞세워서 법적으로 너한테 빌려준 돈부터 다 받아낼 거다 그제야 큰아들 부부는 합주기가 되더군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제 이야기를 들은 막내 또한 넌덜머리를 했죠 둘 다 똑같은 인간이지만 내가 보기에도 엄마 말이 맞아 큰 새언니가 자꾸만 큰오빠를 부추기는 거야 결혼 전엔 오빠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이라기에 좋게 봤더니 보다 보니까 자기 자격지심 때문에 오빠한테 자꾸 헛바람만 넣는 사람이잖아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는 큰오빠는 등신 천치고 마음 같아선 큰아들이 괘씸해 정말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까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랬다간 가뜩이나 직장도 없고 돈도 다 날린 큰아들을 진짜 길거리로 내쫓게 될 테니까요 제 으름장이 통했는지 그 뒤 큰아들 내외는 한동안 잠잠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다녀가고 얼마 되지 않아 저에게 심장이 떨어질 뻔한 큰일이 하나 생겼죠 유방암이요? 아니 이 나이에도 유방암이 걸리나요? 그럼요 오히려 60세 넘어가고 붙은 유방암 걱정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아져서 많이 악화된 뒤에야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정인숙님께서는 초기에 발견됐으니 불행 중 다행이네요 자꾸 제 가슴에 멍울이 만져지고 아파서 혹시나 하고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암이라는 겁니다 초기라고 해도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너무 무섭더군요 다행히 저는 부분 절제술을 통해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 없이 방사선 치료만 받게 됐어요 그런데 수술이 끝난 후 마취가 깨고 정신이 들었을 때 저를 보고 제일 서럽게 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정신 드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불효자였어요 부모님이 건강만 하셔도 더 바랄 것 없이 감사한 건데 제가 잠깐 미쳐서 어머니 노후자금까지 탐냈어요 제가 진짜 제 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서럽게 온 이 녀석아 그래도 수술이라는 게 도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머니 잘못될까 봐 제가 얼마나 무서웠다고요 어머니 몸속에 암덩어리가 생길 동안 전 어머니 속만 썩였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저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일 구해서 착실하게 살게 어머니 어머니 돈도 걸리겠지만 다 갚을게요 두 번 다시 속 안 썩일 테니까 제발 아프지만 마세요 그건 바로 큰아들이었어요 처음 제 암 소식을 듣고도 놀라긴 했지만 제가 수술하는 동안 마음 여린 큰아들은 정말 많은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 뒤 큰아들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기술을 배워야겠다며 큰아들은 도배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는 지인이 아버지 때부터 도배를 했다며 큰아들을 자기 옆에 끼워 월급도 주고 일도 가르쳐주기로 했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일이 적성에 잘 맞는지 일주일에 한 번은 절 찾아오던 큰아들은 밝아진 표정으로 제게 말하더라고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땐 하루 종일 지루하고 따분하고 솔직히 사업할 때도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오히려 몸 쓰는 일을 하니까 잡생각도 없어지고 결과물도 바로바로 보여서 재밌어요 진즉에 기술 배울 걸 하고 후회까지 되더라니까요 처음이라 지금은 좀 박봉이인 해도 누구나 처음은 있는 거니까요 참 저런 일에서 언제 집 넓히고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사가 큰 며느리는 불만이 많아 보였지만 큰아들이 사업 생각을 완전히 접은 탓에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큰 며느리가 여전히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렇다고 대뜸 큰아들에게 이혼을 종용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게다가 살갑게 굴진 않아도 매주 큰아들을 따라 손주와 함께 저를 보러 와주는 큰 며느리를 보니 그래도 제가 내 걱정을 하긴 하나 보다 싶어 고마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 애가 저에게 상상을 초월할 일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몇 개월 뒤 첫 번째 추적 겸사 결과를 들은 주에 토요일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리길래 나가보니 큰 며느리가 큰 냄비 하나를 들고 들어오더군요 어머님 저 왔어요 으응? 아범하고 한 소리 없이 너 혼자 왔어? 제가 오늘 볼 일이 있어서 내일 다 같이 오기로 했어요 아가씨는 다음 주까지 출장이라 집에 없으시죠? 그래 아무리 검사 결과 아무것도 안 나왔다지만 엄마가 나름 아직까지 암투병 중인 환자인데 제주도로 출장 간다고 신나서 주말에 놀 거라고 수영복도 싸들고 갔다 다음 주 수요일에 나올 거래 근데 내일 오기로 했다면서 넌 왜 혼자 왔어? 손에 그 냄비는 뭐고? 아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진짜 맛있는 등볕찜 집이 있다길래 어머님 생각나서 많이 포장해 왔거든요 어머님 등볕찜 좋아하시잖아요 파는 데도 많이 없는데 잘됐다 싶어서 한가득 사서 아범하고 한소리 먹을 것도 집에 남겨두고 왔어요 나 때문에 일부러 나가서 이걸 사왔다고? 네, 솔직히 그동안 제가 매번 어머니께 돈 이야기는 하러 왔지 최근에 며느리 돌이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명색이 큰 며느리인데요 어머님 투병 중이신데 몸에 좋은 보약 한 번 안 지어드리고 제가 진짜 나쁜 며느리였죠? 사실 등볕찜은 핑계예요 갑자기 전화 드려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하기도 어색할 것 같아서 이거 핑계로 혼자 오늘 잠깐 들른 거예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죄송했어요 애 아빠가 정신 차린 만큼 저도 더 이상 헌물 안 키고 제대로 살게요 큰며느리는 민망해서 빨리 가야겠다며 등볕찜 맛있게 드시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큰며느리와 속마음에 대한 대화를 한 건 처음이라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큰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널던 빨래를 마저 널고 집안 청소도 마쳤어요 몸이 많이 회복되어 이 정도 일상생활은 충분히 운동삼아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마침 점심대가 다가가고 있었기에 남은 밥과 함께 먹으면 좋겠다 싶어 저는 등볕찜을 가스레인지에 데웠습니다 촉촉하고 윤기가 흐르는 게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더군요 등볕 몇 조각을 덜어 식탁으로 가져온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먹고 등볕찜 한 조각을 베어물었어요 오래 삶은 고기인지 부드럽게 뼈에서 분리되는 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머니! 누군가 우당탕탕 집에 들어오며 저를 부르더군요 깜짝 놀라서 제가 입에 있던 고기를 삼키고 뒤를 돌아보니 그곳엔 다섯 살인 손주의 손을 잡고 큰아들이 헉헉대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손에 들린 등볕찜을 본 큰아들은 다급히 달려와 제 손에서 그걸 빼앗더라고요 뭐, 뭐야? 아니, 너 왜 그래? 벌써 드셨어요, 어머니? 어머니, 이거 먹으면 큰일 나요 대체 전화는 왜 안 받으신 거예요? 괜찮으세요? 하나씩 물어, 하나씩 아까 아침에 드라마 보느라 무음으로 해놔서 못 봤나 보구나 그 사이에 어멤도 왔다 가고 빨래랑 청소도 하느라 휴대폰 볼 시간이 없었어 근데 넌 왜 전화했어? 뭐가 큰일이나? 이거 어멈이 사다 준 건데 아들은 지나치게 불안한 표정으로 절 살피더군요 대체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하던 그때 저는 갑자기 심한 복통과 함께 목이 간지러워지는 걸 느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순식간에 목이 붓더니 숨이 제대로 안 쉬어졌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죠 어머니! 호흡 곤란이 와서 정신까지 몽롱해지는 와중에 큰아들이 다급히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해서 큰아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 놀란 손주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 구급대원들이 도착하는 소리가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머리까지 아파왔어요 제가 아는 익숙한 고통이었죠 급히 응급실로 이송된 전 주사 한 대와 링거를 맞은 지 두 시간이 지나서야 상태가 점차 호전됐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그래 이제 좀 낫구나 근데 아범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왜 등뼈쯤에 땅콩이 들어가 있던 거야? 제가 쓰러진 원인은 바로 땅콩 알레르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주 심한 땅콩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조그만 섭취해도 금세 기도가 부어 호흡 곤란이 오고 쇼크삽 위험도 컸죠 때문에 외식도 잘 하지 않고 밖에서 음식을 먹을 땐 항상 땅콩 성분을 확인할 정도로 저는 음식에 예민했습니다 그런데 등뼈쯤에 땅콩 성분이 들어간다는 것 듣도 보도 못했어요 게다가 제가 땅콩 알레르기가 심한 건 가족들이 전부 다 알고 있었기에 저에게 음식을 사다 줄 땐 땅콩 성분을 다들 기본적으로 확인해 주곤 했던지라 아무런 의심을 못했던 거죠 소식을 듣고 작은 아들 내외 또한 자신들의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도착했더군요 그리고 큰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우리는 모두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큰아들이 폭로한 건 다름 아닌 큰 며느리의 극악무도한 정체였거든요 그거 애엄마가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뭐? 그럴 리가 네가 잘못 알았겠지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걸 뻔히 알면서 걔가 왜 그런 짓을 해? 밖에서 사왔다고 했으니까 어멤도 몰랐던 거겠지 나도 등뼈쯤에 땅콩 성분이 들어갔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 어멤도 아무 생각 없이 사오지 않았겠니? 아니에요 제가 집사람 나가자마자 일찍 청소 끝내 놓고 좀 쉬려고 청소기를 돌렸거든요 근데 저희 집 식탁 다리 아래에서 껍질 깐 땅콩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식탁 다리 바닥 부분이 굴곡진 모양으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 틈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이게 대체 왜 떨어져 있나 싶어서 들어서 올렸는데 그걸 보니 우리 한솔이가 갑자기 어? 부자되는 마법의 음식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땅콩 아냐고 물어보니까 한솔이가 그거 이름이 땅콩이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날 애엄마가 애 데리고 시장 가서 한참을 돌아다니더니 그거 파는 아주머니한테 딱 한 주먹만 팔아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만 원이나 주면서요 그리고 그걸 집에 가져와서 엄청나게 빻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절구통에 빻은 거겠죠 그때 그게 뭐냐고 한솔이가 물었더니 그 여자가 글쎄 뭐랬인 줄 아세요? 한솔아 이리 와서 네가 직접 말해봐 큰아들은 뒤에 멀뚱멀뚱 서있던 손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손주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엄마가 부자가 되게 해주는 가루를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것만 있으면 아빠도 다시 구질구질한 일 그만두고 사장님 되고 엄마는 사모님 되고 집도 더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수리수리 마수리 우리 가족 더 부자되게 해줘라 얍! 이렇게 주문도 걸어줬는데 엄마가 그거 큰 냄비에 넣고 막 섞었어요 시장에서 같이 사온 고기들 잔뜩 담긴 냄비예요 아까 할머니 집에 있던 고기 있잖아요 그거요 할머니도 그거 먹었으니까 이제 부자되는 거예요? 들으셨죠? 그 미친 여자가 작정을 하고 어머니한테 땅콩을 먹인 거예요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가루로 만들어서 섞어가지고요 음식 양은 많은데 들어간 건 소량이니 맛에도 티가 안 났던 거예요 설마 다섯 살밖에 안 된 애가 자기 악행을 폭로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아니 해체 개가 왜? 돈 얘기를 잔뜩 늘어놓은 걸 보니까 아마 어머니 유산을 노린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집사람이랑 저랑 계속 싸웠거든요 전 이미 사업 생각 접은 지 오랜데 그 사람 혼자 포기도 못하고 계속해서 건물 담보로 대출 받아달라고 해라 동생들은 회계사의 대기업 직원인데 도배일 한다고 하면 창피하지도 않냐 한 번만 더 사업해봐라 엄청 보채거든요 어머니 말대로 그 사람은 저를 믿었던 게 아니라 자기 자격지심 때문에 저를 어떻게든 사업가로 만들고 싶었나 봐요 제가 계속 싫다고 하니까 요즘엔 좀 잠잠했는데 이런 무서운 음모를 꾸몄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어머니가 땅콩 알레르기 있는 걸 절대 모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꾸며요 제가 집에 며느리가 아니라 끔찍한 범죄자를 들인 거예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큰아들의 말에 다들 입을 떡 벌렸습니다 동갑인 두 손주만 우리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죠 진짜야 형? 이거 무슨 몰카야? 나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 나도 처음엔 도저히 이게 무슨 일인지 믿어지지가 않았어 근데 어머니가 실제로 이렇게 실려오셨잖아 그 여자 막내가 제주도 출장 간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옆에 누가 있으면 이렇게 바로 응급실 데려올까 봐 나한테도 일부러 내일 어머니 댁 가자고 하고 자기 혼자 어머니한테 이거 가져다 드린 거야 빨리 가져다 드리고 싶다는 핑계되면서 죄송해요 어머니 이게 모두 그 여자를 가족으로 끌어들인 제 탓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큰아들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제야 저도 작은 아들 부부도 현실을 자각하고 분노했죠 저는 무려 3시간이나 더 휴식을 취한 뒤에야 상태가 나아져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두 아들과 작은 며느리 또한 제가 걱정되어 함께 집에 오는데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다들 같은 마음이었는지 큰 며느리 당장 신고해야 한다 잡아다가 아주 요절을 내는 게 먼저다 하고 있는데 양반은 못 되는지 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그것도 제 휴대폰으로 말입니다 저는 주의를 조용히 시키고 최대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전화를 받았어요 오온이야 어머님 집이세요? 그럼 집이지 내가 어디겠니? 아 혹시 제가 사다 드린 등볕찜 아직 안 드셨어요? 내일 먹으려고 아직 안 먹었다 그거 확인하려고 전화했니? 그게 저는 외출하느라 아직 집에 있는 걸 못 먹어봐서 맛이 궁금해서요 어머님이 워낙 좋아하시는 음식이니까 어머님이 맛있게 드셨나 궁금하기도 했고요 얼른 드셔보세요 어머님 이미 산지 하루가 지나서 상할지도 모르잖아요 아니면 저 아직 저녁 식사 전인데 지금 갈 테니까 같이 먹을까요? 저 볼일 다 끝났거든요 그래? 그럼 그러자꾸나 음식 데워놓고 기다리고 있으마 저는 이때다 싶어 큰 며느리 집으로 오라고 불렀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도망을 가면 어쩌나 싶어 아예 도망을 못 가게 잡아두려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더 부글부글 끓더군요 딱 봐도 제가 그걸 먹었는지 먹었다면 상태는 어떤 건지 확인하려고 한 전화였을 테니까요 그렇게 우린 일을 가며 집에서 큰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두 손자는 일부러 안방에 들여보내 볼륨을 높여 만화 영화를 틀어주었죠 오늘은 둘 다 낮잠도 자지 않았으니 둘 다 TV를 보다 잠들게 뻔해 차라리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도착한 큰 며느리는 막내를 제외하고 모두 모여있는 식구들을 보고 당황을 하더군요 큰 아들은 그런 큰 며느리를 보자마자 사정없이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손이든 발이든 닿는 대로 휘두르며 메타작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다들 여기 아! 어떻게? 왜? 혼자 와서 얼른 우리 어머니한테 등받집 먹이고 끝장내려고 했는데 다들 있어서 당황했냐? 소름끼친 이 옆연내야 감히 우리 어머니 유산을 노리고 일부러 땅콩을 음식에 넣어?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이 고작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어머니 너 때문에 응급실 실려갔다고 오셨어 사람이 죽을 뻔했다고 어머님이? 아! 여보! 잠깐만! 내가 일부러 왜 그런 짓을 어머님한테 해? 저거 사온 음식인 거 당신도 알잖아 등볕쯤에 땅콩이 들어갔을 거라고 난 상상도 못했다고 그딴 식으로 발뺌할 줄 알았다 우리 아들이 다 말해줬어 당신이 시장에서 등볕도 땅콩도 다 직접 사다가 요리한 거라고 뭐? 밖에서 샀다고 하고 땅콩 상가 안 걸리게 카드 말고 현금으로 사면 안 걸릴 줄 알았냐? 조그만 뒷캐보면 뻔히 다 알게 될 일을 뭐 부자가 되게 해주는 가루? 이거 진짜 사이코패스 아니야? 뭐 한소리가? 여보 제발 그만 좀 때려 어? 내가 잘못했어 나 난 그냥 당신 위에서 당신이 돈 때문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업가 자질을 포기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야 세상에서 당신을 제일 믿는 사람이 나인 거 당신도 알잖아 네가 날 믿었다고? 흥!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은 그냥 내 동생들하고 제수 씨에 대한 자격지심에 잔뜩 찌들어 있다가 그 사모님 소리 한 번 들으니까 거기 꽂혀서 나한테 계속 사업하라고 부추긴 거잖아 정작 당신은 집에서 놀기만 했으면서 처음부터 당신 말에 넘어가서 사업에 손을 댔으면 안 됐던 거야 그때 잠깐 맛본 단맛을 못 잊어서 당신이 이런 괴물이 된 거라고 흥! 미안해 여보 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어머님 안 죽으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멀쩡하시잖아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러다 진짜 죽겠어요 어머님 좋은 분이시잖아요 네? 싹싹 빌어도 씨알도 안 먹히자 크며느리는 엉금엉금 제 발치로 기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크며느리에게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넌 날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내가 왜 널 살려줘야 하니? 내 살다 살다 너처럼 속이 시커멓고 끔찍한 내 난생 처음 본다 너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작은애한테 말도 안 되는 트집 잡아가면서 자격지심 부를 때부터 싹을 잘라냈어 했는데 너 때문에 한때 큰애랑 가족들 사이 다 틀어지게 하더니만 이젠 이 시엠이한테 이딴 끔찍한 짓을 저질러? 넌 법에 처벌을 받는 거로 모자라 언젠간 끔찍한 천벌 또한 받게 될 거다 노력이라고는 일절 안 하면서 탐욕을 위해서 남의 목숨조차 우습게 하는 너란 앤 평생 아무한테도 인정도 대접도 받지 못하고 쓰레기 취급만 받으면서 살게 될 거야 두고 봐라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살려달라는 소릴 해 어서 이리 안 와? 또 동서 살려줘 살려줘 적어도 동서는 나 외면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처음부터 동서가 나한테 괜히 잘난 척하니까 그거 꼴보기 싫어서 어떻게든 성공해보려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아니야 그래 다 내 오해고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나 좀 살려줘 동서 어? 동서 이해심 깊고 착한 사람이잖아 적어도 같은 며느리에다 여자인 날 불쌍하게 여겨줄 거잖아 불쌍? 누가 당신이? 그래 나 당신 불쌍해서 그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봐줬어 이해심 깊고 착해서도 등신 호구였어도 아니라 피해의식에 쩌들어있는 당신 인생이 불쌍해서 그리고 상대하기도 피곤해서 그냥 넘어갔던 거야 근데 겁도 없이 감히 어머님한테 그딴 짓을 해? 이 와중에도 끝까지 탓할 사람만 찾는 당신 같은 인간은 교도소에서 콩밥 먹어가면서 인생욕 제대로 다시 받아야 돼 당신은 내가 본 인간 중에 제일 멍청하고 쓸모없는 쓰레기야 제게 애원해도 소용없자 뻔뻔하게 작은 며느리에게까지 도움을 청했지만 큰 며느리에게 돌아온 건 지독한 멸시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바닥에 엎어진 채 엉엉 우는 큰 며느리에게 침을 탁 뱉었죠 호되게 당한 큰 며느리는 자식들의 감시하에 도망도 가지 못하고 붙잡혀 있다가 큰아들의 신고로 경찰에게 붙잡혀 갔어요 제게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짓을 저지른 일에 대한 혐의로 말입니다 경찰에게 끌려가기 전 큰 며느리는 경찰들을 뿌리치고 도주를 시도했는데 붙잡힌 와중에도 어떻게든 달아나려고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 결과 큰 며느리는 도주 위험이 있다고 판단돼 구속수사를 받게 됐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혹시 불기소 처분이 됐을 때를 대비해 우린 그 끔찍한 짓에 대한 미수 혐의로 큰 며느리를 고소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다음날 저녁 서울로 올라온 막내는 왜 제가 쓰러지자마자 자기를 부르지 않았냐며 길길이 날뛰더군요 엄마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 괜찮아 니 큰오빠가 발견하자마자 날 병원에 데려가줬어 니 큰오빠가 청소하다가 그 땅콩 하나를 발견 못했으면 이 엄마 지금 저세상에 가있을 뻔했다 아 진짜 왜 날 어제 안 불렀어 그랬으면 당장 비행기 타고 달려와서 그녀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을 텐데 아이 분해 분하다고 난 엄마한테 그런 일 있었는지도 모르고 신나게 수영이나 했는데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죽을 것 같아 미안해 엄마 니가 미안하긴 왜 미안하니 울지 말거라 나도 어제 너무 놀라서 그런지 조금만 감정이 격해지면 자꾸 눈물이 나잖니 크느끼는 크느끼는 저를 보며 자기가 죄인이라고 큰아들은 또다시 눈물을 쏟아내더군요 그 와중에 엄마는 어디 갔냐고 우는 손주까지 보자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저 어린앤 제가 없었거든요 저와 막내는 계속 엄마를 찾는 손주를 달래주기 위해 이 나이에 수많은 재룡을 부려야 했죠 검사 조사 중 밝혀진 사실인데 제게 등뼈짐을 건네주고 갔던 큰 며느리의 볼일이란 바로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 약속이었더군요 자신의 범행 계획에 대한 이야기만 쏙 빼고 큰 며느리는 제가 죽은 후에 유산 배분 문제라든지 큰아들임을 앞세워 더 많은 지분의 유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 건물 상속 시 내야 할 상속세 등을 모색했던 모양이더군요 그 변호사와 수사 중 찾아낸 큰 며느리에게 땅콩을 판 사장님의 증언 성분 분석을 의뢰한 등뼈짐에서 확실히 검출된 땅콩 성분 등으로 큰 며느리의 계획 범죄 사실은 입증되었습니다 게다가 거의 자백이나 다름없던 사건 당일에 큰 며느리의 마지막 발악까지 작은 아들이 전부 녹음해놨기에 큰 며느리는 빼도 박도 못하고 최악의 범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습니다 음식에 들어간 땅콩 양은 비교적 소량이었지만 제 알레르기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과 계획 범죄라는 부분이 무겁게 적용되었더라고요 사실 저는 정말 죽을 뻔했는데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고 생각해 아쉽긴 했습니다 큰 아들은 큰 아들은 한창 사건이 진행되던 와중 큰 며느리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유책 사유가 워낙 중대해 큰 며느리는 이혼을 당한과 동시에 손주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도 내주어야 했습니다 그 엄청난 그 엄청난 일들이 진행될 동안 며느리의 부재 말고도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된 손주는 워낙 저를 잘 따라 지금은 밤마다 제 옆에서 잠을 청할 정도로 제 껌딱지가 되었죠 큰 아들은 살던 집 전세금 대부분을 저에게 주었어요 사업 때문에 빌렸던 돈 너무 늦게 갚아들여서 죄송해요 어머니 거기다 어머니 집에 얹혀 살게 되기까지 해서 더더욱이요 안 갚아도 된다니깐 너도 참 고지식하다 그리고 얹혀 살긴 막내 결혼하고 혼자 남은 내 걱정에서 일부러 여기 들어오는 거 내가 다 안다 늙음하게 이 엄마 외롭지 않게 챙겨줘서 오히려 내가 고맙지 큰 아들은 아직까지 도배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법 경력도 쌓이고 수당도 올라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어요 큰 아들은 꾸준히 도배 기술을 열심히 배워 언젠간 자기 도배 가게를 열어 손주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까지 턱턱 내줄 수 있는 아빠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더군요 작은 아들 내외도 그런 큰 아들을 응원하며 손주의 엄마 없는 빈자리를 많이 메워주려고 노력한답니다 최근 임신을 한 막내는 저희 집에 자주 오지 못해도 새 아이는 여전히 끈끈한 형제애를 유지하며 잘 지내고 있죠 저는 앞으로 아내 없이 손주를 키워갈 큰 아들과 엄마 없이 자랄 손주를 지켜주기 위해 오래도록 건강관리 잘하며 이 자리를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아직 완치 판정을 받지 못했지만 꾸준히 추적 검사에서 좋은 결과를 듣고 있어요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아직까지 손주에게 큰며느리에 대해 말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 다섯 살이었고 지금도 고작 여덟 살인 손주에게 엄마가 흉악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릴 수가 없었거든요 다만 손주가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일은 방지하기 위해 엄마는 아빠에게 큰 잘못을 하고 이혼해서 딴 나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죠 언젠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될 텐데 언제 어떻게 잘 이야기해줘야 손주가 받을 충격에 상처가 덜할지 여전히 저와 큰아들은 함께 고민 중이랍니다 부디 손주가 그때까지 심지 굳건한 아이로 자라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며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사람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도덕성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기능을 마비시키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거리낄 것이 없게 된 사람은 멈춰할 곳에서 멈춰서지 못하고 결국은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치 욕심에 눈이 멀어 제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큰며느리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론 대다수의 분들은 저보다 훨씬 현명하고 사려깊은 분들이시겠지만 그래도 제 사연을 듣고 과한 욕심을 한 번 더 멀찍이 밀어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과한 욕심은 자신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부디 여러분의 인생엔 저와 같은 천인 공로할 사건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